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마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이 땅에 세우신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머리대신 주님을 따르며 살게 해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여전도의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하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서기 위하여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우리 여전도에 속한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먼저 예배자로 헌신자로 봉사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여전도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이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우리 교회에 속하여 헌신한 회원부터 새로 등록하여 우리 교회의 첫 발을 내딛는 회원까지 어느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예배되지 않게 하시며 오늘을 계기로 우리 여전도회가 더욱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성로님들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 싸우니 부르신 이곳에서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혹여나 약하여 넘어질 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사하며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